모든 인공위성을 격추시키겠다는 러시아의 폭언에 전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러시아 타스통신은 미국과 그 동맹들이 민간우주시설을 전쟁에 사용하고 있음을 비난하는 콘스탄틴 보론초프 러 외무부 군비통제국 국장이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보론초프 국장은 세계적인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민간우주회사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 군이 통신에 쓸 수 있도록 위성인터넷 스타링크를 제공해 러시아군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아셋, 맥사 등 위성업체가 러시아군의 배치를 폭로하고 우크라이나 군에게 실시간 위성 정보를 넘겨 무고한 희생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위성에 대한 보복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소식에 캐슬러 신드롬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슬러 신드롬은 나사의 과학자였던 캐슬러 박사가 1978년 주장한 우주재앙의 대안가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의 파편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지구를 완전히 둘러싼 파편부름이 형성되고 이 구름 때문에 인류의 우주 진출이 불가능해져 인류가 지구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발사한 인공위성 요격무기 아스타가 작동이 중단된 러시아의 위성을 파괴하면서 형성된 1500개의 파편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위성 격추가 지구 위에 떠있는 모든 위성이 파괴되면서 일기예보, GPS, 무선통신 등 현대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모두 중단시킬지 모른다는 걱정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은 캐슬러 신드롬에 따른 인공위성의 파괴 다음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일은 바로 우발적 핵전쟁입니다. 진짜 모든 위성이 파괴된다면 그 순간 곧바로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여러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격, 통신중개 등 여러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이용한 다양한 작전 수행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인공위성이 부서진 게 도대체 왜 핵전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지스함이 핵전쟁과 대체 무슨 상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전술액 한 발조차 없는 한국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현대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내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설령 전문가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재짐 같은 초정밀 미사일이야말로 현대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스텔스기나 이지스함 같은 첨단 플랫폼이야말로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떠들며 다툴 게 뻔한데요.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통신체계가 확립되지 못하면 이런 무기체계들은 그냥 비싼 고철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그래서 현대전에서는 공격 무기보다 지휘 통신체계를 가장 우선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무리 좋은 미사일이라도 적절한 통신체계를 통해 명령을 전달받지 않으면 성능이 크게 떨어지고 수척의 이지스함과 초대형 항모로 구성된 항모 전단이라 할지라도 통신이 엉망이라면 적을 공격하는 것은 고사하고 착전을 위해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당장 무전만 봐도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일례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군함과 군함 사이의 대화나 관제탑에서 이륙하는 전투기와 나누는 대화는 모두 무전입니다. 바꿔 말해 무전이 없다면 군대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무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위성입니다. 현대 첨단군대가 사용하는 무전은 대부분이 적의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전자전 대책이 갖춰진 복잡한 체계이며 이 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높은 고도에서 전파를 중개해줄 통신위성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위성은 기상, 항법 분야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없는 군대는 1차 대전 시절처럼 비굴을 분석해 날씨를 예측해야 하고 GPS 지도 없이 적을 찾아야 하며 GPS 유도가 되지 않아 명중률이 크게 떨어진 미사일로 적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성이 없다면 현대 전쟁에서 쓰이는 대부분이 장비와 무기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절대 망가지면 안 되는 무기체계까지 먹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핵감시체계인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척성국이 핵무기를 감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크게 정찰위성, 정찰기, 레이더 등으로 척대국의 핵공격을 감시합니다. 이 중 1차 정보를 책임지는 게 정찰위성인데요. 정찰위성은 일반적인 광학 카메라는 물론 적외선을 활용하는 IR 카메라나 전파를 이용하는 싸 레이더를 이용해 날씨나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적의 핵전력을 24시간 365일 감시합니다. 자세하게는 각국의 전략 핵무기가 보관된 사일로 인근에서 무슨 변화는 없었는지 이동식 발사대 텔로 핵무기를 운용하는 부대들이 제 위치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항구에 정박해 있던 전략 원잠들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뒤 좀 더 세세한 확인이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정찰기를 보냅니다. 따라서 정찰위성이 없이는 기초적인 정보수집조차 어렵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신위성이 사라지면 통신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형 중개소와 조기경보통제기로 부족하나마 통신망을 짤 수 있으나 통신위성에 비하면 아무래도 한참 모자랍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핵공격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집니다. 정보 전달의 속도가 크게 느려지면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GPS를 이용하는 항법지도를 쓸 수 없게 되면서 장거리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항로 설정이 크게 어려워집니다. 요약하자면 만약 정말로 지구상의 모든 위성이 파괴될 경우 적의 핵공격을 즉각 감시하고 적에게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핵감시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감시체계가 무력화되면 핵을 가진 나라들은 모두 한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선제공격입니다. 척대국과의 핵무기를 감시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이니 먼저 때리지 않으면 척대국의 핵공격에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모든 핵보유국이 경쟁적으로 핵발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미사일이 발사되면 인류의 공멸이 확정됩니다. 발사된 핵무기는 GPS가 망가진 상황에서도 정확히 지정된 목표를 타격해 인류를 끝장낼 겁니다. 위성유도가 필요한 일반 미사일과 달리 핵미사일은 완벽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우 뛰어난 성능의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한 관성유도 등을 이용함으로 유도가 틀어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만 해도 몸설이 처지는데요. 그렇다면 위성 파괴가 일어났을 전면 핵전쟁을 막을 방법은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위성이 없어도 핵감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확신을 척대국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지구 위에 모든 위성이 파괴되더라도 핵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광범위한 영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와 적의 핵미사일을 즉각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미국은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와 이지스함 전력을 항시 러시아, 중국 등 척성국 인근에 배치합니다.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는 석유 시추선 위의 사드 체계가 사용하는 X밴드 A사 레이더를 올린 이동식 레이더인데요. 이를 통해 미국은 지구 공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구 공률 문제는 지구의 둥그런 형상 때문에 발생하는 레이더 성능의 제한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km 상공까지 치솟는 핵미사일을 탐지할 정도로 우수한 레이더는 이지스 어슈어처럼 지상에 설치된 감시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상형 레이더가 쏘아내는 전파는 출력이 강한 만큼 직진성이 높고 지구는 둥그럽습니다. 한마디로 일정 거리를 벗어난 레이더 전파는 지상이 아니라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아무리 멀리까지 레이더를 쏠 수 있더라도 지상기지로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군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군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레이더로 부족한 부분을 메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요. 반면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는 지구 공률 문제와 출력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동식 시설이면서 동시에 고출력 레이더에 쓸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거대 시설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가 아무리 훌륭한 감시체계라 할지라도 정작 핵미사일을 요격할 체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X밴드 레이더와 함께 다수의 이지스함을 적대국 인근에 배치합니다. 스파이 1D, 스파이 6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한 움직이는 레이더 기지이자 통신시설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SM-3 미사일을 활용해 ICBM을 격추합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설령 전 세계의 인공위성이 모두 파괴되더라도 핵공격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인공위성 격추 능력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인공위성을 격추시키겠다며 으름장만 놓을 뿐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인공위성을 전부 격추시킨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핵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기 어려워지는데 반해 미국은 핵감시 능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위성을 격추하겠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남일이란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대적인 핵전쟁을 막기 위해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 군은 지상에서는 L밴드 대역을 사용하는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4대를 탄도탄 감시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엘셈 요격 미사일이 사용할 S밴드 대역이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은 해상에서 적의 미사일을 감시할 이지스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조대왕함인데요. 지난 7월 진수된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함과 똑같은 스파이 1D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차세대 이지스함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3가 스파이 6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한국은 아직도 구식 스파이 1D 레이더를 사용한다며 비아냥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조대왕함의 레이더는 세종대왕함의 레이더와 이름만 같을 뿐 차원이 다른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보면 되는데요. 정조대왕함의 전투체계는 세종대왕함이 사용하던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K1이 아닌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K2를 사용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숫자 하나만 달라진 말장난처럼 보이겠지만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베이스라인 K2의 근간이 되는 베이스라인 9부터 디지털 저잡음 진폭기라는 특수한 장비가 추가되면서 레이더의 식별 능력이 6배 향상됐습니다. 이렇게 식별 능력이 향상되면서 탐지거리 역시 약 1.5배 정도 향상되는데요. 이는 일본의 최신 구축함 마약급과 완벽히 동등한 성능입니다. 또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의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3의 바로 다음입니다. 한마디로 세계 2위 성능이 이지스 레이더가 탑재된 군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베이스라인 K2에는 BMD 5.0 그러니까 핵탄도탄 요격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SM6의 탄도탄 요격 능력을 사용하거나 ICBM을 격추하기 위해 설계된 고성능 요격 미사일 SM3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한적으로나마 미국의 MD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군함인 건데요. 우리 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으로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긴급 대처한 뒤 FFX-4, KDDX 등 국산 통합마스터와 탄도탄 요격 능력이 탑재된 차세대 군함들로 완벽한 한국형 MD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대한민국 견제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웬일로 잠잠하나 싶었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그 술수가 너무나 졸렬해서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전세계의 외신도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팠으면 차칭 대국이 되지도 않는 앙타를 부리고 있느냐는 건데요. 이런 반응도 당연한 게 최근 중국은 아주 유치한 수작질로 폴란드의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발 방산 수출은 총금액이 무려 40조원에 육박하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데요. 이는 비단 한국에게만 이득인 사업이 아닙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도 이번 한국 무기체계 도입 사업을 국방력에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환골 탈퇴할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10월 17일 폴란드 마리우스 부하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했는데요. 이는 18일에 예정되어 있던 국방부 장관회담과 19일 개최된 K2 전차 및 K9 자주포 출고식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모두 구군건 대규모 방산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논의하고 양 국가의 파트너십을 다져가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마리우스 부총리는 한국을 방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이 폴란드 사절단을 태운 전용기가 자국 연공을 지나는 것을 거부하며 목리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가는 최단 직항로는 필수적으로 중국 연공을 지나야 하는데요. 중국을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운항 거리가 기하급수로 늘어 중간 급류를 받아야 하는 등 왕복 시간이 배 이상 소모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마리우스 부총리가 방한 자체를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어이없는 일인가 싶은데요. 아무리 한국의 군사적 성장을 고가화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심각한 국제 외교 결례까지 범하는 중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의 목리는 오히려 최악의 차충수가 되어 제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폴란드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도 물밑에서 러시아의 군사 반도체를 지원하다 발각되는 등 온갖 추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재를 통해 세계 평화를 원하는 정상 국가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비정상 국가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장 격렬히 항해 중인 국가입니다. 애초에 폴란드가 한국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이유도 우크라이나의 자국의 무기를 너무 많이 지원해서 전력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폴란드의 한국 무기 체계 수입을 방해했다는 건 아무리 잘해줘봐야 러시아를 대신해서 국제활동에 나섰다는 걸 광고하는 꼴입니다. 즉 러시아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폴란드와 중국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만 해도 폴란드는 친중국가였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지난 2015년 1대1로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중국의 유럽 진출 관문을 자처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그리고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등 CIS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 덕에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 화물 수출의 90%를 책임지는 물류 허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와 중국은 경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관계였는데요. 오죽하면 폴란드와 중국은 전쟁 전만 해도 서로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관계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국가 간 우호 관계에서 최상위의 개념으로 해당 국가와 중요한 군사 동맹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알기 쉽게 한국을 예로 들자면 유일하게 미국만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관계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폴란드와 중국의 사이가 각별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과거가 무색하게 깡패짓 한 번으로 폴란드와의 관계를 망쳐버렸습니다. 지금까지 1대1로를 통해 제멋대로 휘둘러왔던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처럼 폴란드도 자신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리라 착각했던 건데요. 그러나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를 막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데다 중국과 비교 자체가 무색한 대한민국이라는 최고의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덕인지 폴란드는 이참에 중국을 손절해버리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친러 노선을 타든 말든 보란듯이 추가로 K239 천무를 무려 288대나 도입하기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인데요. 결국 폴란드 마리우스 부총리의 한국 방문을 막는 결정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단단히 밑보였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라는 경제, 군사 동맹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만한 중국의 작은 결정 하나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제 외교 역사상 최악의 나비효과라고 부를 만한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중국의 목리가 불러온 나비효과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결정은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리게 했는데요. 중국 때문에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본 주인공은 바로 미국입니다. 폴란드가 천무 도입을 확정 지으면서 미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요. 사실 폴란드는 천무가 아니라 에밀사이 하이마스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전장 7m, 전폭 2.4m, 전고 3.2m의 궤도형 다연장 로켓포인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면서 우리 국민분들에게도 많이 익숙해진 무기 체계인데요. 360도 회전이 가능한 한 개의 로켓포드가 탑재되어 있고 최대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큰즈 한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포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무기 체계입니다. 하이마스는 160초 남짓에 불과한 빠른 재장전 시간과 궤도형인 만큼 최대 시속 85km에 달하는 높은 기동력이 강점인데요. 혹시 모를 러시아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화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폴란드에게는 최선의 선택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마스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미국의 하이마스 생산력으로는 폴란드가 원하는 납기일에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천무는 하이마스 대신 폴란드가 선택한 차선책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게 천무뿐이니 아쉽지만 꿩 대신 닭을 선택했던 건데요. 그러나 막상 천무의 카탈로그를 확인한 폴란드는 속으로 쾌제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닭인 줄 알았던 천무가 알고 보니 봉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천무의 스펙을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하이마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딱입니다. 그만큼 천무와 하이마스 사이에 범접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우선 크기는 천무가 전장 9m, 전폭 2.9m, 전고 3.3m로 약간 더 큰 수준이고 최대 속도 또한 시속 80km로 하이마스와 엇비슷합니다. 하지만 천무의 진가는 화력에서 드러납니다. 하이마스가 기동력을 위해 한 개의 로켓포드를 탑재한 반면 천무는 동일한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360도 회전 가능한 로켓포대를 두 개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하이마스보다 두 배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으로는 아직 에이테큰즈와 동일한 성능이 전술 탄도미사일은 발사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600mm 구경의 KT즘2를 개발 중이므로 곧 해결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켓포대가 두 개니 에이테큰즈급 화력도 두 배인 건데요. 심지어 이처럼 성능은 더욱 우수한데 가격까지 훨씬 저렴하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차라리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도입한 게 기적과도 같은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폴란드가 천무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덕에 큰 홍보 효과를 누렸는데요. 전세계 방산시장이 하이마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포가 있다는 사실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건 단연 미국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하이마스 제작사 로키드마틴은 월 생산량을 현행 5대에서 8대로 늘리기 위해 6,500만 달러 한화 약 923억 원을 긴급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뜩이나 성능 면에서도 밀리는데 생산량마저 따라가지 못하면 그동안 하이마스가 쌓아놓은 이름값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하이마스 생산라인 증설에는 최소 수개월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사이에 천무가 전세계 다연장 로켓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러시아를 맞상대하기 위해 천무를 도입한 만큼 전세계 방산업계는 천무와 동유럽 다연장 로켓포의 성능 비교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천무로 러시아가 자랑하는 BM-30 스메르치를 상대할 수 있느냐가 논의에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 12m, 전폭 3m, 전고 3m의 거대한 몽집을 자랑하며 스메르치는 동유럽 무기체계답게 무지막지한 화력이 특징인데요. 300mm에 달하는 로켓을 무려 12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무가 239mm 로켓을 12발 탑재할 수 있다는 것에 비하면 분명한 장점입니다. 이렇게 구경이 다르다보니 최대 사거리에서도 차이 나는데요. 전술 탄도미사일을 제외하면 스메르치의 사거리는 70에서 90km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가 양산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최신형 로켓을 사용할 경우 사거리가 무려 200km까지 폭증합니다. 반면 천무는 239mm 로켓을 발사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80km 남짓에 불과합니다. 아쉽지만 화력과 사거리 면에서 천무가 약간 밀리는 셈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스메르치가 아닌 천무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속도 때문인데요. 일례로 스메르치는 화력은 강력하지만 한 번 로켓을 발사하고 나면 재장전에만 무려 20분이 소요됩니다. 심지어 이건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훈련 상황에서 측정한 시간인데요. 스메르치는 크레인을 이용해 일일이 수동으로 로켓을 장전하는 방식이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실전 상황에서는 30분이 넘게 소요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여기에 비교하면 천무는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 구워먹는 속도인데요. 천무는 재장전에 기껏해야 16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천무는 완전 자동화 장전 시스템을 탑재한 덕분에 훈련 상황이든 전시든 구분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격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차인데요. 스메르치의 화력이 얼마나 강력하든 포병 전략의 기본은 히트앤드런입니다. 즉, 화력 전개 후 빠른 이탈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장전에 30분이나 걸린다는 소리는 펀치 한 방 날리고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으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메르치의 최대 속도는 시속 60km에 불과해서 도망치기도 어려운데요. 이처럼 천무는 다소 화력이 부족하더라도 절대적인 기동력 면에서 스메르치를 압도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폴란드 등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도 상당한 이점인데요. 구소련의 무기체계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은 중국 또한 스메르치의 카피 버전인 PHL-03을 주력 다연장 로켓포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와 러시아, 대한민국과 중국의 다연장 로켓포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인데요. 덕분에 폴란드와는 방산시장 파트너 관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군사적인 동맹 관계까지 논의해볼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격언이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관계에도 적용되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칫하면 대한민국의 독주를 영원히 막지 못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탄약, 부품 등을 포함한 총액 50조 원이 넘는 폴란드 방산 수출을 성공시키며 전세계의 방산 기술력의 우수성을 알리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이 미래 방산시장까지 독점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수소연료전지 기술 덕분입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한국의 군사 기술 추월을 허용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군사 균형의 판도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DX 코리아 2022에서는 아주 특이한 광경이 목격되었는데요. 한국 방산업체의 수소연료전지 기반 군용차를 목격한 다수의 군 관계자들이 핫라인 등을 통해 자국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KF-21 네이비나 한국형 수송기가 큰 관심을 모았지만 대략 군사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크게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방증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말처럼 이 중에서 화석연료는 1차 에너지 수요에서 무려 85%를 차지하는데요. 이처럼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 미래 사회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차세대의 에너지원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절대 굴하지 않는 한국 특유 불굴의 의지가 또다시 불타오른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소는 최상의 대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비록 수소를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에서 추출해서 얻고 있지만 조만간 태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무한에 가까운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르지 않는 광산인 셈인데요. 천연 화석연료가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무궁무진 생산할 수 있는 수소는 그야말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에너지원입니다. 오죽하면 이미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해서 수소경제 사회화에 뛰어들었을 정도인데요. 이 덕분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안보 분야에서도 탄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일거양득의 기회를 잡은 셈인데요. 그리고 이런 수소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건전지처럼 저장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은 이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핵심 부품의 99% 이상을 국산화에 성공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덕에 이미 2021년에는 전세계 민간 수소차 시장에서 한국이 8,857대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위인 미국이 3,347대에 불과하다는 걸 고려하면 무려 2.6배 이상 차이 나는 독보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 2020년 1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제정하며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은 아직 세계 어느 국가도 시도하지 못한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렇게 민간 수소차 시장에서 검증된 우수한 수소연료전지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방 분야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방위사업청은 미래기동 무기체계의 기동성과 생존성 향상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추진체계 및 경량 고강도 장갑 확보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현재의 기동 무기체계는 점차 친환경 전기 에너지 기술과 원격제어 인공지능 관련 기술 등과 결합해 무인화, 고성능화, 소형화 추세로 발전할 것이라며 수소연료전지는 미래기동 무기체계의 핵심적인 새로운 동력장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수소연료전지 특유인 정숙성을 확보하게 되면 향후 스텔스 전차 등 다양한 형태로 인 운용 및 진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즉 조용히 적에게 접근해서 포탄을 쏟아붓는 스텔스 전차나 야음을 틈타 빠르게 적의 지근거리로 접근해 기습을 가하는 스텔스 장갑차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이런 이유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다양한 나라들이 수소연료전지를 군사 분야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2000년대부터 수소에너지 연구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미 육군과 GM 쉐보레는 이미 2017에서 2019년까지 2년 동안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차세대 소형 전술 차량인 실버라도 GH2의 야전 테스트를 진행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전 배치를 위한 추가 개량에 돌입했는데요. 이는 그간 우수했던 대외적인 평가와 다르게 내부적으로 여러모로 탈이 많았던 헌비를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군사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항속거리를 봤을 때 헌비가 563km 남짓에 불과한데 비해 실버라도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643km의 항속거리를 기록했는데요. 다시 말해 야전의 극한 상황에서 실버라도가 헌비보다 더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버라도는 헌비 같은 기존의 군용차보다 소음과 열을 현저히 적게 내뿜었습니다. 이건 현대 감시장비 체계의 상당 부분이 열 영상에 의존한다는 걸 생각하면 병사의 생존성과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해당 분야에서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헌비와 감히 비교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또한 수소 저장탱크의 7.62mm 관통 및 RPG 피탄 안전성을 확보했는데요. 이 정도면 후방은 물론 전방 분야에서도 충분히 실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방호력 등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버라도를 비롯한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가장 큰 이점은 보급에서 드러납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기동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고 부산물은 오로지 물뿐인데요. 놀랍게도 이 물은 병사들의 식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이점인데요. 미국은 걸프전을 거치면서 깨끗한 생수를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군의 전투 교리를 흡수하던 우크라이나군조차 러시아의 침공 기미가 보이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주요 거점의 생수와 음료를 비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을 추가적인 보급 없이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차후 수소연료전지가 보급 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상치도 못한 부수적인 이득인데요. 그런데 이런 보급상의 이점을 일찍이 알아본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넓은 국토를 보유한 만큼 전쟁이 발발하면 보급선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중국도 얼마 전부터 군사 분야에서 수소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2016년 수소전기차 로드맵을 책정 공표하는 등 정책을 수립하고 2019년에는 수소차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강제했는데요. 이런 강압적인 정책을 펼친 결과 2020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 수소 수요국으로 등극하면서 전세계 수소 총수요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소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2035년에는 국가적으로 수소 산업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무인 잠수정입니다. 무인 잠수정은 저렴한 개발 비용과 유지 비용 병사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긴 자망 시간 덕분에 미래 해전의 판도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만을 둘러싼 남중국해에서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무인 잠수함 기술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욕심과 다르게 실제 개발 진척도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배터리 문제 때문입니다. 최근 포착된 중국의 무인 잠수정을 분석해보면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전기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아직 중국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할 만큼 호출력을 발생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력이 부족해서 무인 잠수정에 수소연료전지 대신 전기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선택입니다. 이미 전기차가 민간 분야에서 상당 부분 상용화되었음에도 군사 분야에는 적용이 더딘 이유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서인데요. 우선 충전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민간 차량용 급속 충전만 봐도 기본적으로 20에서 50분 등 상당한 시간이 소모됨을 알 수 있는데요. 반면 수소 충전은 5분 내왜면 충분합니다. 이를 민간 차량보다 최소 수배에서 수십 배는 더 큰 잠수함의 연료 탱크에 대입하면 도저히 전기 배터리는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주행 가는 거리 역시 차이 나는데요. 수소연료전지는 통상 전기 배터리에 비해 150% 이상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소연료전지에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충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수소는 가연성이 높고 가스 상태에서는 밀도가 낮아 저장이 극히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잠수함에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전기 배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러나 같은 기술이라도 한국이 하면 무언가 다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작년에 진수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소연료전지 동력 시스템을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잠항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도산 안창호함의 잠항 시간은 최대 3주로 동급 재래식 잠수함이 고작 2, 3일 이내인 것에 비하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긴 시간 수중 착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산 안창호함의 잠항 시간은 세계 최장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초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수함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간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잠수함 내부에 설치하는 수소저장 합금은 무게당 저장 효율이 낮고 수소도 별도의 시설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ADD에서 개발한 기술은 메타놀에서 수소를 직접 채취해 잠수함 내에서도 고순도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덕에 수소연료전지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하는 KSS-3 배치2부터는 동급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 잠수함과 비교 우위를 점쳐야 할 정도입니다. 각종 국제 제약으로 지금 당장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원자력 잠수함과 동급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잠수함은 전력상 커다란 이득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7일에 또 한 가지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바로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대잠 정차룡 무인 잠수정인 핵심 기술을 ADD가 개발을 완료해 오는 2030년이면 실전 배치될 거란 소식입니다. 이는 중국은 물론 미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빠른 속도인데요. 이 무인 잠수정은 최대 300m 깊이에서 한 달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서 앞으로 한국 해군의 잠수함 작전 영역도 확장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군사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방산 수출을 계기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방산 시장 독점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방산 시장 감사합니다.